파파롤라의 거짓말 벌써 해가 떠오르네 아휴 여름엔 해가 일찍도 뜨지 아휴 숲속 친구들은 아직도 잘 자고 있네 푹 자고 일어나서 신나게 놀려보나 기분이 좋아지는 파파롤라 친구들은 아직 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파파롤라는 누구랑 놀지 너무너무 심심해 파파롤라는 누구랑 놀거야 파파롤라는 누구랑 놀거야 파파롤라는 누구랑 놀거야 파파롤라는 누구랑 놀지 파파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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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놀아주세요 파파롤라 파파롤라 지금 놀고 싶은데 파파롤라 할 수 없구나 놀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리렴 도도새 아저씨랑 놀고 싶은데 어떡해 어떡해 아니 아니 우리 파파롤라 무슨 일이니 나뭇잎 때문에 안 보여요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나뭇잎이 말썽이로구나 툭툭 탁타 툭툭 툭툭 탁타 툭타 재밌다 간지럽 놀이 정말 재밌어 아저씨 또 해줘요 파파롤라 아저씨는 지금 정말 바쁘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가버리셨네 아유 우리 파파롤라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도 파파롤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쌩 달려오시니 정말 친절하기도 하시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아저씨가 달려오셨대 파파롤라 파파롤라가 뭘 하려는 거지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그들났어요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그들났어요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어 아니 파파롤라에게 무슨 일이 출동 도도세 후 아유 어떻게 파파롤라 에야 아유있다 하여유 하여유 퉁이 하여유 아저씨는 숲속 친구들이 모두 일어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.